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이 성시경씨에게 굉장히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막 웃고 난리가 났죠? 서구권에서는 체격이 크고 키가 큰 이런 남성분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기가 지금 홍콩이에요 여기 홍콩에서 유학하시는 유학생들이고 저도 홍콩에 한 한 달 정도 살아왔던 경험이 있는데 홍콩분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아시아에서 왔고 키도 이렇게 펀칠하게 크고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지적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왜요? 왜요? 여기 뭐하는거야? 저희는 여기 있어요 여기? 여기 사는 분들인데 혹시 화면 안에 외국사람 안필요? 네, 한국에서요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상황도 어수선하고 여성이 세 분이 더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면 진짜 신경이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다가 방송 촬영 중인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성시경씨 머릿속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는 영어는 신경을 전혀 못 쓰는 상태에서 나오는 영어입니다 신경을 못 쓰는 상황에서도 저 정도 했다 성시경씨 영어 정말 정말 잘해요 저희는 이 방송에 있을까요? 지금 이 방송에 있을까요? 지금 이 방송에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사를 해봤지만 성시경씨 발음 완벽합니다 네, 완벽하시고 저번에 제가 신하영씨를 좀 다뤘었는데 제가 비교해봤을 때도 거의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원어민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성시경씨가 왜 영어를 잘할까 그 이유를 좀 제가 찾아봤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살아갖고 전혀 못 한다고 했었지? 네, 맞아요 기억이 나더라고요 5살 때 1년 좀 넘게 살았죠 호주에서 5살 때 1년 반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에서 태어난 지가 1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도 지금 핀란드 말을 막 하거든요 5살짜리가 1년 반을 지냈으면 굉장히 흡수를 많이 했겠죠 호주에서 1년 반이 제가 신하영씨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영어가 실력이 굉장합니다 하지만 성시경씨가 노력만으로 지금 영어 수준에 올라갔다 그거는 좀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전혀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 5살 때 호주라는 곳에 1년 반 정도 살면서 아 영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구나 감을 잡고 한국에 와서 공부를 했을 때는 그냥 혼자 공부를 하는 일반적인 한국 학생들보다는 공부 방향을 잡는 것에 있어서도 훨씬 더 정확하게 방향을 찾아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영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하여 나갈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어렸을 때 해외 유학 갔다 오시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진짜 애매한 수준의 영어밖에 못해요 근데 이제 그걸 훨씬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있으세요 고려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영어를 뭐 저 정도 하는 거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어 아니에요 그냥 고려대학교 나왔다는 조건 하나로 저렇게 영어를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영어를 좋아해요 왜 이렇게 영어를 좋아해요 저는 한국의 보컬 가능성이 아주 유니크해요 고려대학교 학생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만큼 안 높았거든 우리들은 다 김성경 씨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 성시경 씨가 공공학번으로 고려대학교 이제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제가 찾아봤는 결과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성시경 씨가 얘기를 하죠 우리 때는 이렇게 김성경 씨 정도밖에 영어를 못했다고 이제 학생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이제 농담삼아 하는데 아마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2000년이면은 그 당시 뭐 인터넷도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들이 부족하니까 절대적으로 그때 당시는 영어를 하는 분들이 극히 드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8년 정도 전이지만 우리 여기 보시면은 고려대학교 학생이죠 이분이 영어를 곧잘 해요 완전 막 유창한 건 아니지만 곧잘 해요 그거는 그만큼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영어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고려대학교 학생들도 어느 정도 저 정도 아마 저분도 아마 고려대학교에서 영어를 잘하시는 편에 속하실 거예요 국내파 중에는 어쨌든 간에 고려대학교로 나와서 영어를 잘한다? 아니에요 우리 지금 성시경 씨 고려대학교 들어가셨을 때는 학생분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성시경 씨가 26살에 이제 방송을 몇 개를 찍은 게 있는데 What is your greatest pride in your language, French? Do you think it's superior to your language? Of course not 자 지금 보시면은 Do you think it's superior to? 이런 표현들도 정확하게 쓰시는 걸 보면은 지금 26살이거든요 우리 성시경 씨가 이 정도 영어 실력이 그 당시 있었을까 이미 고려대학교 다니실 때도 영어가 완성형이었던 굉장히 영어를 잘 하셨던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는 것만 좋아하고 놀면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럼 한국말을 앉아서 쓰는 거 엉덩이 붙이고 공부 안 하고 한국말이 늘어요? 지금 두 샘 해밍턴 그리고 우리 성시경 씨가 지금 불이 붙었어요 자 뭐야 놀면서 언어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성시경 씨는 뭐예요? 놀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서 쓰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두 학파가 충돌을 합니다 전 넓으면 좋겠어요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저는 완전 잘하는데 언어가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언어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배운다 맞아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시점까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샘 해밍턴 말하는 게 정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샘 해밍턴은 술 마시면서 친구들이랑 놀면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하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년 안 살아도 잘할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엉덩이 붙이고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성시경 씨가 이제 나는 12년 어디 막 해외 나가서 살지 않고도 이렇게 영어를 잘한다 왜 그러냐면 나는 앉아서 정말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이 맞아요 좀 어느 정도 의사소통 될 정도까지는 놀면서 해도 돼요 근데 거기서 그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 둘 다 없는 거 배우는 거예요?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실제로 앉아서 공부했을 때 말하기가 좀 부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우리 샘 해밍턴 씨가 잘 모르는 건 뭐예요? 성시경 씨가 어렸을 때 그런 유학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영어 공부를 해왔다는 사실 우리 샘 해밍턴 씨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재미없으면 공부해도 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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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효과 없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고 일단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부담없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심자들에게는 샘 해밍턴 씨의 조언이 굉장히 적절해요 사실 샘 해밍턴 씨가 한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12년 뭐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한국 사람 같지는 않아요 한국말을 그렇죠? 디테일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자 이제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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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공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하지는 않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수준에 머무시는 거 같고 아니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이거 공부를 안 하고 언어가 느는 방법은 없어요 자 우리 성시경 씨가 하는 조언은 입문자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조언이에요 초심자들은 아무래도 어때요 항상 영어 그냥 보기만 해도 어때요 좀 이제 겁이 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초조해지고 작아지고 이런데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 어때요? 조금 이제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하면서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입문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조언이지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영어를 하는데 왜 여기서 안 늘지라는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성시경 씨 조언이 정말 적절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시경 씨처럼 해외에서 이렇게 체류한 경험 없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앉아서 공부하는 법을 찾는다?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급자 이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앉아서 공부를 할 때도 올바른 방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이제 주구장창하지만 말하기는 전혀 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붙여라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기본이라는 게 영어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뭐 의사소통은 할 수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어만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단어만 계속 얘기한다는 게 뭐냐면 문장을 구성하는 걸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문장을 구성하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? 이 얘기예요 좀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시다 보니까 좀 그냥 단어 몇 개 해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정도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미턴이 해준 말이 많은 거 같아요 내가 모를 때는 내가 좀 소극적이 되는데 내가 재미를 느끼니까 몰라도 왜 좀 약간 적극적이 될 수 있는 우리 김성경 씨처럼 이렇게 조금 처음에 영어를 잘 못하시는 상황에서는 우리 샘 해밍턴 씨의 조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언어를 처음에 왜 그럼 하게 됐는가 그 계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성시경 씨는 뭐 때문에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하시게 됐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는 중학교 때 네 팝송에 꽂히면서 시작했고요 아 중학교 때 머라이어 캐릭터 노래를 너무 좋아했고요 그 노래를 정말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거를 정말 알고 싶어서 영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매달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찾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 드라마였고요 성시경 씨는 노래였고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하나하나 좀 대충대충 이렇게 하나씩 아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흥미를 붙이고 열정을 키워나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가 잡고 이제 내가 더 내가 영어를 정확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성시경 씨가 말한 것처럼 엉덩이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미친 사람처럼 했었어요 언어에 특별히 좀 탈런트가 있나 보다 그런 얘기를 들 때 제일 속상해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이게 유학을 갔다 오고 이것도 다 좋아요 올바른 방향까지는 알았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거예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 진짜 진짜 쉽지 않아요 그 노력은 진짜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이번에 성시경 씨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하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영어를 이렇게까지 잘하시는 줄 몰랐네요 우리 샘 해밍턴 씨랑 성시경 씨는 출발은 같았어요 막 친구들이랑 놀고 막 노래를 좋아하고 이런 흥미를 키워서 열정을 키워나갔던 거는 동일한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샘 해밍턴 씨는 거기서 이제 머무셨던 거 같아요 성시경 씨는 이제 그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정확하게 영어를 공부하셔서 자연스러움은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 지식까지 더해져서 정말 완벽한 수준의 영어까지 키워 오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급자라면 샘 해밍턴 씨가 말하는 것처럼 재미 위주로 내가 흥미를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계속 키워야 되고요 중급자 내가 영어를 오래 했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근데 그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는 게 아직도 정보가 많이 부족해요 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영어를 공부해 나가는 정말 국내파 정말 저는 토종 이런 한국 사람인 제가 저한테 통했던 그 방법 제 학생들에게도 정말 잘 통하고 지금 굉장히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구요 댓글에 여러분들은 초급자인지 중급자인지 고급자인지 어떤 영어 방법으로 공부를 해 오셨는지 한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름에 뭐ל 눈뜩이 하나 눈뜩이 ridge admin 아멘